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입금 24,000원 2. 화려한 복구 3. 한국군 팔슬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한국에 대졸이 없다. 폴란드 르제르코프스카 재무장관 폴란드 내에서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말이 나모자 폴란드 재무장관이 폴란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오스 부하슈자크 국방장관도 한국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할 때 엄청난 대운을 받을 것이라는 폴란드 내 보도와 국내 일부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하여 폴란드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포럼의 판넬로 참석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 장관은 폴란드가 그러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마지막 반환 이후 발생한 일종의 언론 혼란이라고 말하며 한국에는 대출이 없다고 그녀는 확답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어떤 무기 도입보다 한국 무기의 도입을 가장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서 한국에게는 대출 없이 무기 도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류 수출액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7억 5,200만 달러, 9,6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기 수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5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자대금만 벌써 6천억 원을 입금했고 지난해 FA-50 구매비의 30% 1조 2천억 원을 수출 계약을 맺은 지 단 이달 만에 이례적으로 한국에 지급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5년이 넘어도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4%까지 끌어올려 나토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폴란드는 이에 2배가 넘는 4%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국방비 예산을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늘려 한국의 무기를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 진심을 보여주며 이를 동해 폴란드를 단단히 무장시키고 유럽 국가들의 무장감화에 놀라운 힘을 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6일 폴란드에 K2전자 6대를 전달했는데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 납기인 오는 9월보다 각 2개월 앞서 K2전자 6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주겠다는 28대 조코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납품하는 것은 연내 협상될 이자 공급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마케팅과 폴란드 매체의 콜라보가 유럽의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지고 있다고 하면서 배 한국이 수출대국인지를 말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2전자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매체 디펜스 24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K2전자 시승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디펜스 24에서 전자와 기갑 구문의 기사를 쓰는 데미안 나트카가 K2전자를 직접 타보고 영상을 몰렸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K2전자의 팬으로 직접 타보고서는 더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K2 탱크를 타고 이 기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 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2의 주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도로와 야전, 심지어 물속에서도 모두에서 높은 이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탱크의 에어 서스펜션은 어려운 지형과 고속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승무원이 필요로 할 때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차량을 낮추거나 올리고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수준의 자동차 전자 장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과 수집 주포에는 모두 주 조준경과 파노라마 계측기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세트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관측 조준경은 지휘관과 수집 주포 간의 상황 인식 및 조준 작업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정면 장갑 능력은 다른 유사한 전차의 구조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포탑의 측면 밑지룡 장갑은 반응 보호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탱크 전체 장갑의 추가 강화가 소프트 킬 능동 보호 시스템이며 궁극적으로 한국형과 같은 하드 킬이기도 하다고 강조합니다. K2 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현재 폴란드와 한국 측 사이에서 협회 중입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한국 측에서 탱크 자체를 구매하지 않고 주로 기술 협력과 소위 130mm 대포로 무장한 무인 포탑이 있는 기계가 될 K2 전차의 후속 프로그램에 협조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면 승무원은 차체 전방이 캡슐형 승무원실로 이동하여 나머지 차량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경미됩니다. K2 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전차가 매우 매우 인상적이며 직접 운행해를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차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폴란드 군대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2 PL과 같은 추가 개발이 이미 예상되며 최종 구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디펜스 24의 에디터 데미안 나트카는 K2 전차를 직접 타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인 포탑이 있는 K2 전차의 후속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협조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의 한국의 자세대 전자 K3 전자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폴란드에서는 지난 15에서 16일 제주군사기술학회에서 현대로템이 공개한 K3 전자 기본 청사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전문 매제 디펜스 블로그가 이를 소개하자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매제 WPTEC는 K2 전자의 후속 K3 전차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폴란드는 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후속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제는 K3는 폴란드가 천대나 도입한 K2 전차의 심층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매제 디펜스 루마니아도 한국이 차세대 탱크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제는 K3는 엄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선택적으로 유인 또는 무인이 될 수 있으며 K3 전자 포탑의 대구경 12.7mm 기관총이 잠착된 엄격 제어 무장 스테이션이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 시스템의 활성 하드킬 및 수동 소프트킬 광전자 센서는 포탑과 탱크 본체에 있고 이 탱크에는 360도 버비를 커버하는 4개의 M24 레이더 만테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자세대 전자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삐걱거리면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사망의 놈이자 한국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K3 전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대 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코의 군사매제 아르마드니 즈프라보다즈는 최근 놀라운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유럽의 무기에 대한 재물 수 없는 굶주림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채울 수 있지만 이국은 몇 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매제는 미국과 유럽의 군수공장은 늘어나는 현대식 무기 생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의 군수강국에게 유럽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무기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생산을 증가해 듬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 한국무기산업에는 반가운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 기존 무기들과 호환이 아이 되고 무엇보다 국가의 섬숙도 때문에 많은 무기가 세계적 수준이며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해 국가 무기고의 수용 능력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제코 언론은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중 하나인 한국의 K2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삼아 총 180대가 한국에서 몰 것이라면서 체코군도 독일제 네오파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한국산 전차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주문한 K239천무도 흥미롭다며 노르웨이와 스페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맹활약한 하이마스의 효용성이 상당하다고 말려지면서 하이마스는 주문 생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보다 화역이 센 한국산 로켓 천무는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에 대한 명성은 지금 폴란드를 거쳐 유럽의 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많은 돈을 빌려서 한국의 무기들을 사려한다는 우려가 미쳤지만 분명 폴란드는 현금을 먼저 지불하며 진심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히 도입했고 이는 그동안 절대 뚫기 힘든 유럽의 방산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빨리 한국산 무기 도입에 성공한 폴란드는 앞으로 KF-21과 K3전자 등에서도 한국에게서 파트너로 인정받아 함께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과 같은 방산강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 중국이 히토류를 앞세워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대한민국이 이를 타개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600조를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몰랍게도 군사적으로 한국과 협력 중인 폴란드가 이번에도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시작된 일어라고 합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이자 전통의 강자 포드가 최근 주요 리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에 따르면 포드는 세계 대표 리튬 화사인 앨범 알과 10만 톤 규모의 수산아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칠레 SQM과도 배터리 등급의 탄산 리튬과 수산아 리튬 장기 공급을 핵심으로 한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생회사인 미국 에너지 소스미네랄스와 컴포스 마네랄스, 캐나다 네마스카리튬인 시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네마스카리튬은 11년 가년 최대 1만 3천 톤을 포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신규 업체와 계약을 게리고 큰 업체와 계약을 맺는 포드의 이전 행보와는 다른 모습에 관계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만큼 리튬을 비롯한 히토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 광물기업 LKAB는 스웨덴 최복단 키루나에서 화토류 광맥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광맥 확보에 대대적인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회토류를 의존하던 스웨덴은 심지어 이번 발굴을 통해 히토류 독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카도 했죠. 그런데 대체 왜 서방 국가에서 화토류 확보에 열을 내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히토류가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위가 때문입니다. 차세대 운반 수단으로 전기차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양이 생산 및 소비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에 사용될 히토류, 특히 라튬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소비량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나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 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노여되는 대로 리튬을 포함한 히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아예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암이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화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싸기 때문에 성립한 사업이죠.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이 되는 시장으로 재활용만 잘하면 광산 개발에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순도 높은 자연을 사게 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어사업에 눈독 들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도 폐배터리 사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죠. 현재 회토류는 중국이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구, IAEA 분석을 민용하면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야기했는데요. 사실상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자 개발 및 기술 투자에 나섰지만 시관이라는 변수가 존재했죠. 중국만큼 히토류 생산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가나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히토류 개발에 따라오는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를 협박,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운데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중국 입장에서 눈의 가시라 할 수 있죠.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했다면 중국 화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번한 상황에 중국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어 점유율 확보해 나셨습니다.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 다른 국가들은 꼼짝없이 중국에 복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인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광둥성 포산의 최대 238억 위안, 한화로 사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죠. 글로벌 12에 드는 구호센, 구요시엔 역시연 50GWH 용량을 치리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금액 기준 11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폐배터리 재활용이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구를 동원해 많은 수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가공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분명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강경한 입장인 미국과 달리 중국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를 상대로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였죠.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국가 핵심 사업이 전기차 배터라 사업입니다. 유럽의 상당수 전기차 제조사들은 폴란드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폴란드는 유럽 주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폐 전기차 배터리를 대규모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전무하다 싶어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설비로는 소규모의 배터리 폐기물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하우 폴란드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차 폐 배터리가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하며 폐 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폐 배터리 활용에 있어 기술력이 부족한데요. 이 점을 중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폐 배터리 처리에 있어 노하우를 가진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폐 배터리 산업에 있어 폴란드는 중국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 배터리 사업에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 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레티징 메달 ESM과 네어메탈, 네어메탈즈인데요. ESM의 경우 유럽 공동중요 프로젝트 IPCI에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200만 주워티를 지원받았고 네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브즈의 경제특구의 지원을 받아 나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물건에 사용될 만한 배터리 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지금보다 먼 시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폴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을 추출해도 앞서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재련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의 폴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폴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를 활용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양산 작업에 진행 중이라고 하죠. 2차전지 양극화물질 L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북미 JV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를 준공했습니다.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의 HY클림메타라사를 설립한 것이죠. 폴란드를 중심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준공식에는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 소재팀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아르스키 군수 파베오 피렉 시장과일지에너지 솔루션 GS에너지, 성일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죠.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 소재팀장은 나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 추기자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2차전자 소재 사업의 핵심 어라며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의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니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탈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관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사랑은 일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국은 바르샤바에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는 폴란드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협력 국가를 찾던 중 한국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 것입니다. 미래 사업에서 주도권을 찾기 위한 전쟁. 이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와 손을 잡고 주도권을 확실화 쟁취하길 바라며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히토류 독립을 태한민국이 이루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작. 이제 대한민국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KSS 3배치 1 두벌함 안무함이 우리 해군의 정식으로 그러자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이 캐나다가 술렴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미국을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두 번째 초강대국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군사 분야에 있어 캐나다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경제 자원 규모가 순위 결정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3 GFP 랭킹에서조차 25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캐나다가 G7 1원 미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는 걸 간만하면 군사력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비참한 셈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나름대로 모자란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 때 캐나다의 평화주의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중국은 캐나다를 잔책미 취급하며 선을 넘은 지 모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 수준에 걸맞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에 있어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옥션인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 방산시장은 대한민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소문으로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 규모가 지난 2022년 국제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계약 땀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려는 이유부터 내대한민국 잠수함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대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그간 캐나다의 만보는 딱 이 한마디로 정해 가능했습니다. 냉전 종식 미호 자국의 만보를 미국의 나 몰라라 맡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특수전을 위시로 한치상군 병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 외의 분야는 한숨만 나옵니다. 일례로 공중전력은 1982년 도입한 CF-18AB들 여전히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0년이 넘는 운용 기간 동안 하나둘 퇴역해서 998만 5천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78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의 1.99 크기에 물과한 대한민국이 전술기만 422대를 운용 중이란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민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마 공군은 해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24만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만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를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반면 밀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배수량 4,770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 970톤의 킹스턴급 초기함 1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해만선이 길어서 지키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 버린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아주 들린 얘기도 아닌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를 공격한다는 건 곧 대형제국의 시비를 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캐나다를 공격하기 위해선 대형제국의 함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명제국 대신 미국이 캐나다를 방위하고 있으며 캐나다 침공은 미국 침공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때문에 안보 운명을 안위하게 방치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 수도 약해지고 있고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포대를 벗어던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어 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전 대동령 시절부터 미국은 캐나다의 만보 무임 승차 전략을 비판하고 국미 대륙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를 요구했던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들 키우는 게 불가능한 해상 전력이지만 그래도 잠수함이라면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소수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러시아의 해굴력은 준수한 상태고 북극해 연안에는 핵 잠수함을 삼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선 중국의 전략 원잠이 출몰하며 미국의 해상 명향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말의 상황에서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들을 막강한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멋지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이국이 먹지 핑계들 대가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깨트리고 호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국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선택을 한 마당에 캐나다 또한 더는 남을 나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는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에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엄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폴방산계약 총 금액에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왔다 싶은 국가라면 논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 배수량만 7800톤 미상민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명국 아스큐트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첫단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멸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다.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제레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E 3000과 일본의 타이계 2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E 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렇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만민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DSM-E 1400 세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의 장보고 3의 기술로 개량한 DSM-E 1400PM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계 2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문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 체계의 리튬이온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잠항 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제레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혁민 장보고 3배치 2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잠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항 시간과 기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 장치 하나 없이 리튬이온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E 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DSM-E 3000는 장보고 3배치 1 도산안 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배치 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집 발사관도 도산안 창호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머레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E 3000은 미를 앞세워 인도에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독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묘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마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민 미국 때문입니다. 그도 그렇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 대결은 이미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호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당시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사업을 벌였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듬 아닌 미국이 다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의 원칙을 깨버리고 호주의 핵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인장은 어디까지나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니 핵 확산 금지 원칙을 깨뜨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인 만큼 캐나다 의회를 압박하여 사업비 자체를 핵 잠수함 도입에 맞게 증액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봤을 때 호주와 함께 캐나다 남기 물량까지 맞춘다는 건 물가능한 일입니다. 남품 기일이 뒤로 미뤄질수록 미국 혼자 맡고 있는 북미 대륙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뻘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기 일정만큼은 무조건 보장하는 대한민국 방산이 오히려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선 더없이 반감고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레인디 에어 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부사령관 출신의 체계인 장군은 한국 근무 당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전출 명령을 받고는 한글로 된 장문의 편지를 남겨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터가 좋았었는지 캐나다로 귀국하자마자 대장으로 진급.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민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웨인이 계약 수주에 큰 도움은 못 될지라도 위의 경쟁 상대민 일본이 강력한 로비로 도전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이를성 납품이 아니라 계약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물동량 확대를 동해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입니다. 그럼기에 방산 계약을 군사적 동맹의 밑그림이라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부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 북미 대륙 진출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엔은